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네. 마지막егод om. 히스오오오오오. 야 перек 하고 있는. 재밌겠다. 자, 다음 개수, 우리의 맞이. 희승, 카뤼도 신규가 신규가 정갱 성류 정신 정신 마지막 쪼어 요 요 요 15세 지금 몇 시죠? 슛! 앤더 클럽! 오 뭐야? 좋았는데? 승부 쎄는데? 진짜 한 거야? 네! 진짜 재밌어!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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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롤러스케이트장에 이렇게 왔는데요 안 타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타러 가볼까요? 오케이! 바로! 그전에! 바로! 그전에 다 같이 이거 한 번 할까요? 5, 6, 7, 8 난 아래 난 아래 아르바이트는 널까? 아르바이트는 널까? 아르바이트는 널까? 바로 가시죠! 렛츠고! 너무 재밌다 갈게요? 네 오! 오, 제이크야! 제이크야 잘한다 오! 오, 재밌는데? 오, 재밌어! 오이 어떻게 밀어?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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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 잘 타! 오, 재밌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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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 이거 못해! 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알겠다, 알겠다! 나 잘 타! 오이, 뭐야? 알겠다, 알겠다! 이재명 왜 이렇게 잘 타? 오이, 뭐야? 알겠다, 알겠다! 이재명 왜 이렇게 잘 타? 아, 알겠다! 아,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재명 왜 이렇게 잘 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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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때 어떻게 멈출지? 멈출 때 어떻게 멈출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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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타요? 그냥 밀어, 밀어 이렇게 와 진짜 이런 건 누가 발견한 걸까? 법, 어머님 가실래요? 법, 어머님 가실래요? 느낌이 너무 다른데? 우와 신기해 신기해 느낌이 완전 달라 스피스, 스피스 게임 우와 신기해 약간 느낌이 달라 스피스, 스피스 게임 아 그럼 이게 스케이트보다는 쉽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까물 못 잡겠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알려줄 사람 인라인 타는 것처럼 인라인은 안 타봤으니까 뭐지 아 그래요? 그럼 답이 없는데? 야, 쟤 너무 못 탔는데? 야, 쟤크 잘 탄다 재밌다 아, 잘 타죠 저는 오, 잘 탄다 나 스케이트 같은 걸 타본 적이 없어, 살면서 인라인도 그것도 아 너무 좋아 우... 우와 우와 우... 채이 형 안될 것 같은데... 채이 형 안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삭신이 아파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걸어가려고 하지 마 일단은 급하게 할 것 같고 누리 좀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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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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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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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닫힌다고 닫힌 누구야? 제이크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재밌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아 진짜 제이크 간다 오케이 렛츠고 그럼 같이 갑시다 내가 미워줄게 괜찮아 다섯 다섯 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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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게 하지 마 같이 넘어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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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옙 꺄 네 오우 relief 17000łem 자 주세요 어? 잠깐만. 희승이 형. 형, 이건데요? 아까 희승이 형이었나? 키 큰 사람? 정원인가? 아니, 다 똑같이 입어서 누가 누군지 몰랐어. 야, 성원, 우리 레이스? 에이, 성원이한테 뭘... 성원인 줄 알았어. 형, 나 지금 다 똑같이 보여. 아니, 나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 너 엉덩이 밀어주는 거. 어? 다칠 것 같아, 이거. 해봐, 해봐. 오케이. 무게 중심 완전 앞에 둬야 돼. 가자, 가자! 잘하는데? 아니, 무슨 선수 같아? 안 돼! 저 형은 도대체 저런 거 맨날 어디서 연습한 거야? 저 형은 너무 해야 돼, 이거. 정체도 알 수가 없어. 역시 달라. 오! 와, 무슨 피규어 같아? 오! 아, 이 정도면 꿈이죠? 사랑은 마치 다사로운 애설처럼 피어난 오렌지 플라워 오, 토, 너로 나를 물들어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원! 중 footprints 나底 걸 할까요? 오케이, 나XT two... 오케이, 그러면은 가봅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시작! OK, Let's go home! Let's go home, 알리! 못 오죠, 못 오죠? 다시? 못 오죠? 아, 답답해 어, 잠깐만 지금 헬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머리가 커졌지? 약간 너무... 위로 떠있는데 가볼 수 없는데? 끝까지 또 짜오네 지옥 끝까지 죽을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요? 아니, 형, 선 선 뒤로 좀 당겨줘 아, 티비를 알아버렸다 아, 불어졌어 아, 불어졌어 아, 불어졌어 좋아, 머리를 쓰는 거야 OK, 갑니다 OK 실력이 안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OK, 가시죠 실력이 안 되면 머리라도 쓰는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선은 아웃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무 무 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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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무 무 무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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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돼요 OK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 그냥 여기 있어야 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정 qur 어우, 뜨거워 혹시orit해서 아, 잠시만, 잠시만 무궁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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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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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 아파. 왜, 왜? 어떻게 도망갔어? 기호 갔어? 제이 형, 다음 제이 형. 아니, 제이는 근데... 시속 20m 이상 못 가는데. 어차피 가지는 못 할 것 같은데. 시속 20m, 아니 시속 한 10m 이상 못 가는데. 제이 형 진짜 제대로 할게요, 제이 형은. 제 마음대로. 할게요, 바로,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이게 더 빠른데? 잠깐, 저거 깡 아니야? 깡이다, 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자세가 낮아졌다, 이건 아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저거. 거울로 보지 않기. 거울 안 보여, 진짜. 눈 감아, 눈 감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나랑 눈 맞지. 아, 맞어. 거울로 나랑 눈 맞지. 아, 진짜. 아, 진짜. 아우, 야비해. 보이는 걸 어떡해. 여기 보여. 눈을 감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 궁? 아, 황? 궁? 아, 황? 아니, 계속 가면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서서히 조금 조금씩 오지마. 아웃, 아웃. 아니,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오잖아, 지금. 너도 조금 조금씩 오지마. 계속 그냥 지금 가고 있어. 얘 둘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조금씩 세금 세금 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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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되게 웃기네. 이러고 조금씩 안 해. 예, 이렇게. 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어차피 못 잡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 뭐. 아, 무? 아, 궁? 아, 궁?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시도도 안 해, 시도도 안 해. 거기서! 거기서! 갈게요, 저거 갈게요. 아, 이게 멈추는 게 관건이네. 아, 내가 치겠네. 어, 잦지 마요, 잦지 마요. 다 내가 치겠네, 그냥. 내 뿅만 쳐 어딨어? 제이크 형한테 있어요. 제이크 형,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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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갈게요. 예. 무궁화고, 제이 피웠습니다. 무궁화고, 제이 피웠습니다. 무궁화고, 제이 피웠습니다. 예. 안 보내네, 그냥. 무궁화고, 제이 피웠어해! 무궁화고, 제이 피웠어해! 제이, 바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무궁화고, 제이 피웠어. 응 오 뭐야 거짓보셨 뭐야 거짓보셨 뭐 거짓보셨 뭐 거짓보셨 오우 이거 잡힌다 오우 이거 잡힌다 잡힌다 가 잡힌다 가 오우 잡힌다 가 도망가 오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해선 선수! 대박 방금 쇼트트랙인 줄 알았어요, 진심 대박 대한민국! 아니 방금 진짜 쇼트트랙인 줄 알았어 와, 쇼트트랙인 줄 알았어 응치네 오케이, 성은이 형 바로 갑시다 이 소리가 거의 무슨 내 영혼 마냥 매갈이 없어 와, 진짜 다 어리다 어? 좋은 방법이 있네 걸어가면 되잖아 로또 어렵다 그게 힘들어 갑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빛이 피었습니다 아, 진짜 로잼이다 로잼 3명 남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제이 형 벌써 도망가요 아니, 저거 벌써 도망가요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제이 그럼 빨리 해주세요 빨리 나 쳐, 제이 잡아버리게 아니, 이거 안 둬어도 돼 그냥 열로 바로 들어오면 돼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무궁화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무궁화 꽃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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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이 편에서 내 세균관이 너무 핫잖아 이거 거의 아니, 이번 편 진짜 내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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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er 이CMMD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나온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나온대요 내가 진짜 은근슬쩍 끝까지 가는 거 보여줄게 오케이, 나온대요 오케이, 나온대요 탈락, 탈락 저거... 저거... 제이 형 탈락시켜도 돼요? 오케이, 제이 형이랑 둘 탈락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저거 있다 또, 저거 있다 저, 나 밟고 가 잠깐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Però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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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제이 형 잡아, 형 손우 형, 제이 형 잡아, 영 재희 잡아! 재희 잡아! 손우 형 재희 형 잡아! 재희 잡아! 재희 잡아! 재희 잡아! 재희 잡아! 재희! 재희! 또 가자! 또 가자! 자, 둘 다! 재희 가자! 재희 가자! 재희 가자! 재희야! 그럴 거면 그냥 걸어가! 스테이트부터 타고 왜 걸어가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갑시다! 자, 온갖! 오케이, 갈게요! 넘치면 조심해! 왓츠하우! 오케이, 할게요! 손만큼, 자세만큼은 제일 빠를 것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대로 가세요! 아, 나는 가만히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Bernie, Wonderful!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희생이 형! 희생이 형! 희생이 형. 희생이 형! 오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이게 나의 맞이! 일단 초 democratic제 Orleans 차이다 가자! 재희야 가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자! 나거 라 large Bar Ding 我是 뭐야? 팀킬 팀킬 뭐야 팀킬 팀킬 뭐야? 내 가던 방향이 너가 있었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내 스스로 항상 쇼트트랙 일어날 때면서 먼저 나는 내가 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없어 방향이 날 선택하는 거야 선영이 가져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과자 화이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어디까지 오나 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너 뭐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너 뭐해? 야 야, 야, 킹킹. 야, 야, 킹킹. 우와, 킹킹. 우와, 킹킹. 아, 킹킹을 왜 하는 거야. 세븐. 오케이, 니킹, 렛츠고. 니킹 가자. 보여줘. 야, 이건 되돌아납니다.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안 해요?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안 되겠다. 안 해요? 오케이, 렛츠고. 가자.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아씨, 어려워.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무궁한 거 같이 피셨습니다. 그 형은 뭐예요? 나? 나는 어차피 멈춰 있을 수 없어. 하얀.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한 거 같이 피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에이씨. 승현 helping him stand in the get support. 나이스, 나이스. recogniz memerking. 나이스, 나이스. Đây отым pathetic. 그녀따윈. 와, 땀나 아이스크림! 와, 나이스 재밌다 저 구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저 슬러시 잔댕 두 개 네네네 슬러시 망고 맛있어 와, 살 것 같아 나 식혜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오, 약간 올린 거네 이거다 와 와, 사로는 뭐야 이거다 이거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와, 식혜 진짜 맛있다 약간 식혜 타고 먹는 느낌 오딩은 진짜 스케이트장이 짱있어 와, 이거 김 완전 김차 말이 없잖아요 어, 이쁘게 날씨가 안들끼려 이제 멘트 오, 지 하, 이쁘게 안 먹고 영상 토핑 타고 앉아 노즈 오, 마이 이게 뭔지? 땅콩! 와, 슬롯 진짜 맛있다 저는 이런 게 처음 와봐요 나도 롤러스케이트 점은 처음 저희 엄마가 한때 아주 놀러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롤러점? 형은 왜 따라 안 갔어요, 그때? 아빠 만나고 저인데? 근데 이게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잖아 나 옛날에 이런 데서 알바 한번 해봤는데 해봤어요? 형 진짜 알바 알바인데 하루? 우리 형이 원래 여기 롤러장 알바 했었는데 하루가 딱 비는 거야 대신했어요? 근데 나 집에 쉬고 있었어요, 연습생이었을 때 갑자기 형이 전화와서 롤러장 알바 하고 있는데 하루만 가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저거 사이즈 맞는 거 갖다 주고 비표 받고 우리로 따지면 비중한 경험이다 놀러 오면 공짜로 해준다 했는데 네 한 번도 안 간다 알바 하면 안 타요 탈 일, 탈 일 없어 근데 스케이트 너무 잘 타 응 진짜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라인은 너무 많이 타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바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야 그거 뛰어넘는 거 맨날 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아 이렇게 점프하는 거요? 응 오 맨날 다 썼어 난 두 발이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타는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저희는 진짜 스케이트랑은 그냥 그냥 완전 그냥 아닌 거 같고 저번에 스케이트 탈 때도 저희가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저 두 발이 붙어있는 거는 아니요 자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냥 그 에스보드라고 기억나냐? 아 한때 유행했다고 이렇게 타는데 나 그걸로 진짜 거의 그냥 그냥 학교로 그걸로 가고 학원도 그걸로 가고 막 그러고 그건 또 잘 타고 학교 그걸로 등장하면 혼났는데 우리는 재밌다 근데 이게 나는 아예 스케이팅보다는 쉬운 거 같아 너도 아 진짜? 이렇게 넘어질 리는 없어 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더 쉬운 거 같아 넌 스케이트가 더 쉬워야겠지 이게 더 쉬웠으면 이거 손을 세차해야지 너무 돕는 것보다 스케이트가 쉽겠지 당연히 다음에 스키 타러 한 번 갑시다 어? 스키도 제가 또 아 근데 제가 스케이트, 스키 다 잘하거든요 볼링 갈까요? 볼링 했잖아 이미 볼링은 좀 볼링했어 볼링했어? 강구 좋다 강구 나쁘지 않아 강구 한 번 오케이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재밌었네요 자, 지금 몇 시절? 에너스 클럽 다음에 봐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보시죠 렛츠 고 여러분은 용가방 형제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왔습니다 렛츠 고 황금 용을 잡아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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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바꿀까? 우리 셋이 팀 먹고 한번 해볼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도와주지 나도 도와주지 아, 나도 도와주지 아, 나 진짜 도와주지 안돼 가까이 오지 마 저거, 저거 저거 추리꾸바고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Leave me alone 당신도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전쟁이야 하하하 하하하